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의 IPTV 채널 번호가 199번으로 단일화됩니다. 첫 변화로 KT올레TV의 채널 번호가 8월 17일부터 199번으로 변경되고 SKBTV와 LG유플러스 역시 순차적으로 채널 번호가 199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복지TV는 IPTV와 지역 케이블별로 각기 다른 채널 번호가 배정돼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번호가 단일화됨에 따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더불어 이번 변화로 정보 제공 등 공익적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TV는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류입니다.